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틀 전 소치에서 폐막한 부세미르니 페스티벌 말라지오지 세계 청소년 페스티벌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2만명의 청년들이 러시아의 매력에 흠뻑 젖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자국교와 러시아 삼색길을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푸틴의 얼굴이 그려진 셔츠를 입은 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소치 근처 시리우스 단지에서 러시아 문화와 다양성 그리고 그 러시아적인 소프트 파워가 세계와 하나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었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페스티벌이 끝난 뒤 러시아 전역 30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인들에게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단 서방이 악마화한 러시아가 진짜 악마의 나라인지 직접 체험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체험하면 누구라도 집단 서방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러소포비아 덫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매력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보고 들으면 다들 러시아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으로서는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계 청소년 페스티벌을 방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독일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로의 여행은 강력히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인과 독일 러시아 이중시민권자는 여행 중에 자의적으로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파는 독일 외교부가 아무런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고 여행 경보 수위를 높여 정치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독일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갖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관광산업 발전은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관광 인프라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호텔과 관광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 스포츠, 흑해나 카스페 등의 해변 휴가, 바이칼 지역이나 불교와 샤머니 특징인 알테이 공화국 등 러시아 관광은 지역적으로 다채롭고 도시의 시한도 안전합니다. 또 러시아 자유는 러시에 살고 있는 민족과 문화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독일의 경우 슈우츠 정부는 러소포비아에 광문하고 있지만 독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지난해부터 독일인들에게 나흘 이내면 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드미트리 베스코프 크레밍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독일인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독일 정치인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와 독일의 화해가 미래세대 분별력 있는 정치를 통해 다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것이 독일의 객관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위기부 대변인은 독일의 러시아 여행 자제령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인들이 러시아 여행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들이 속어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독일 당국이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관광에서도 자기 발등에 총을 쏘고 있습니다. 비자를 안 내주고 박대한이 러시아인들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을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러시아 국내에서 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 상트 베체르프루크 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관광개발 가속을 촉구했습니다. 관광예약 건수를 2022년 7300만 건에서 2030년까지 1억4천만 건으로 거의 두 배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모든 러시아 시민이 1년에 한 번씩 러시아 국내 여행을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